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차량 터리를 하던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TV조선은 지난 4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면서 빈차 터리를 하던 10대 3명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CCTV 영상엔 반바지를 입은 남성 1명과 목욕가운을 걸친 남성 2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걸어내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을 골라 문꼬리를 당겨보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를 뒤졌습니다. 일당은 15분 새 차 3대를 뒤졌고 이들을 CCTV로 지켜보던 경비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로 여행 왔다가 경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틀어 visão